하지만 겨우 그 답을 찾았어요. 사실 저는 아이폰이었습니다. 표시 파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당신을 위해 노래할 거예요.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폰을 만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. 뉴 아이폰 15 프로. Made in Titanium. Made in Young. 오직 Young을 위한 특별한 베네핏. 뉴 신세 아이폰은 SK텔레콘.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. 눈을 뗄 수 없는 건 너를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. 뉴 아이폰이 온다.